안녕하십니까 이의미지스케이프 이동관 입니다. 자 오늘은 음악이론 다섯번째 시간 음계의 세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하실 내용은 단음계 입니다. 자 우리가 학창시절에 장음계 단음계 즉 장조와 단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장음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구요. 오늘은 단음계에 대해서 공부할텐데 단음계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먼저 장음계를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고 단음계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장음계 즉 장조 자 지난번에 제가 장조는 어떻게 설명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3,4,7,8이 반음인 음계라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온음이구요. 단조도 역시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선 알아야겠죠? 자 우리가 장조를 그리면 으뜸음이 도였죠? 단조도 으뜸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조는 어떤 음을 으뜸음으로 하느냐? 단조는 장조의 여섯번째 음 다시 말해서 라 음을 으뜸음으로 하는 스케일 입니다. 그래서 라를 가지고 으뜸음으로 만들어서 스케일을 만들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라시 도레 미파솔라가 그려지겠죠? 자 그리고 장조에서 처럼 어디가 반음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시 온음, 시도 반음, 도레 온음, 레미 온음, 미파 반음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온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음의 위치는 라시도 2번과 3번, 그 다음에 도레 미파 5번과 6번이 반음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온음이 되는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단음계를 여러분들이 설명한다고 하시면 2, 3, 5, 6이 반음인 음계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 온음이 되겠죠. 상당히 간단하죠? 장조가 3, 4, 7, 8이 반음인 음계, 단조는 2, 3, 5, 6이 반음인 음계 자 여기서 제 학생들이 가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 도를 으뜸음으로 해서 스케일을 만들면 장조가 되고 장조의 여섯번째 음을 으뜸음으로 해서 스케일을 만들면 단조가 된다고 하셨다. 그러면 나머지 2번 다시 말해서 를 으뜸음으로 해서 스케일을 만들 수도 있고 미 를 으뜸음으로 해서 혹은 파, 솔, 혹은 시 를 으뜸음으로 해서 스케일을 만들 수는 있지 않느냐 라는 질문들을 간혹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죠. 자 그런 은들을 가지고 스케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나중에 배우실 텐데 그런 것들을 모드라고 합니다. 선법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선법은 아마 여러분들이 단음계를 배우고 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여섯번째 음인 라를 으뜸음으로 하는 단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2,3,5,6이 반음인 음계라고 설명하면 다 끝난 게 아닌가 라고 싶지만 사실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장조 스케일을 그렸을 때 도레미파솔라시도 라고 그렸었고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불러 썼죠. 으뜸음, 우두뜸음, 가온음, 버금 딸림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다라마바사가나다. 자 여기서 조금 집중해야 될 것이 그 기능에 해당되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으뜸음, 우두뜸음, 가온음 이런 이름들이죠. 단조의 스케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라시 도레미파솔라 라는 스케일이 악보상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끈음에 해당되는 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바로 일곱 번째 음이 이끈음이죠. 바로 솔이 바로 이끈음입니다. 자 이것이 왜 또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되느냐? 장조의 이끈음은 시죠. 시, 이끈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 의미였냐면 으뜸음인 도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와 도는 반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으뜸음으로 가기가 상당히 편하죠. 온음이라면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끈음의 역할을 잘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조를 보게 되면 이끈음인 솔과 으뜸음인 라의 간격이 온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이도죠. 그렇다면 장조에 비해서 거리가 멀다. 그러면 해결하는 것은 어떨까요? 장조의 경우는 반음이니까 해결이 편하겠죠. 가까워서. 그런데 단조는 온음이다 보니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것이 조금 버겁게 느껴집니다. 다시 말하면 장조에 비해서 이끈음이 이끈음의 역할을 잘 못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조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변화를 줍니다. 이끈음이 이끈음의 역할을 잘 못하니 의도적으로 칠음과 으뜸음이 반음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면 이끈음의 해결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단음계에 제 칠음을 반음을 올려서 다시 말해서 솔샵을 해서 라로 가기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음계도 있다. 그러면 방금 전에 2,3,5,6,2 반음인 단음계와 그 다음 새롭게 칠음을 반음 올려서 이끈음의 역할을 보다 편하게 하는 단음계가 또 나타난다는 거겠죠. 그래서 단음계의 종류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2,3,5,6,2 반음인 단음계는 자연단음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내추럴 마이너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자연단음계에 제 칠음을 반음 올린 것, 다시 말하면 솔을 솔샵으로 만든 단음계를 화성단음계 하모닉 마이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단음계의 이끈음의 역할을 화성단음계가 보다 편하게 만들어 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단음계를 조금 보완하는 것이 화성단음계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단음계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방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자연단음계를 보완한 것이 화성단음계였고, 그럼 화성단음계에도 자연단음계와 같은 어떤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걸 보완한 것이 지금 배우게 되실 가락단음계 혹은 선율단음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성단음계에는 어떠한 부족함이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6음과 7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7음을 반음 올렸죠. 이끄는 역할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반음을 올렸습니다. 반음을 올림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냐면 여섯 번째음은 파와 솔의 간격이 넓어지게 됩니다. 7음을 반음 올려지지 않았을 때는 파와 솔은 장 2도였습니다. 그런데 7음을 반음 올려서 솔샵을 만들고 보니 파와 솔샵의 간격은 증 2도로 넓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증 2도가 왜 문제냐? 를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보통 제가 학생들한테 증 2도가 왜 문제지? 라고 설명하면 증 2도는 불협화함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불협화함이죠. 그러면 장 2도와 단 2도는 협화함인가요? 이 두 개도 다 불협화함입니다. 2도는 다 불협화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온음계라는 것입니다. 온음계는 영어로 다이아토닉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온음계를 다시 정의 내리면 온음과 반음으로 구성된 음계를 말하고 그것에는 장조와 단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장음계는 온음계인가요? 온음과 반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온음계가 맞습니다. 위에 배웠던 자연 단음계는 어떤가요? 2,3,5,6이 반음이고 나머지가 다 온음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온음계가 맞습니다. 그 다음 화성 단음계를 보겠습니다. 2,3,5,6,7,8이 반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 온음계 같은데 육음과 7음을 다시 확인해 보니 증의도가 발생했습니다. 온음계는 온음과 반음으로 구성된 음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증의도가 발생하다 보니 엄밀히 말해서 온음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단음계가 이제 같이 공부하실 가락단음계, 선율단음계 영어로는 멜로디 마이너가 되는 것입니다. 자, 멜로디 마이너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자, 파와 솔샵이 증의도죠. 이걸 장의도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그 방법은 여섯 번째 음인 파를 반음을 올려 준다면 반음을 올려 준다면 어떻습니까? 장의도가 되죠. 그래서 반음의 위치가 2,3 그리고 7,8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락단음계 혹은 선율단음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락단음계는 하행이 또 있습니다. 하행이 조금 달라요. 자, 화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시도레 미 파샵 솔샵 해서 6음과 7음을 반음 올려서 만들어준 음계가 가락단음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락단음계는 하행이 또 있습니다. 하행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하행은 어떻게 그려지느냐? 자, 화면에 보시면 라 솔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솔 내추럴 그 다음에 파 내추럴 미래 도시 라 라고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행 때는 자연 단음계와 똑같은 스케일로 내려오는 것이죠. 자, 상행 때 솔샵 한 이유는 이끄음이 이끄음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솔샵을 했었고 파샵을 한 이유는 파와 솔샵이 증의도가 발생하므로 온음계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6음을 반음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행 때는 다 내추럴 시켜서 자연 단음계로 만들어 버리느냐? 라는 의문이 생기죠. 자, 앞에 우리가 파샵 솔샵 한 것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솔샵을 한 이유는 이끄음이 으뜸음으로 가는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런데 하행 때는 어떤가요? 하행 때는 솔이 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파로 가는 거죠. 이끄음이 으뜸음으로 해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솔샵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는 솔 내추럴 해버리고요. 그 다음 파도 마찬가지죠. 증의도가 발생해서 상행 때 샵을 했는데 하행 때는 증의도가 발생하지 않으니 굳이 파샵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하행 때도 파 내추럴 해서 라솔파미레도시라 이렇게 하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단음계, 화성 단음계, 가락 단음계가 있는데 자연 단음계와 화성 단음계는 상하행이 같지만 가락 단음계는 상하행을 구별해서 사용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연 단음계, 화성 단음계처럼 가락 단음계도 상하행을 같이 하면 안 되느냐 자 그렇게 하는 음계도 있습니다. 보통 그런 상하행을 같이 하는 가락 단음계를 재즈마인으로 갑니다. 재즈마인에서는 상하행을 같이 사용합니다. 근데 클래시컬한 음악에서는 상행 때는 6,7음을 반면 올려주고 하행 때는 다 내추럴해서 자연 단음계로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음계의 세 종류를 같이 공부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장조의 조표를 우리가 지난번에 외웠지 않습니까? 단조도 똑같이 외우면 되겠죠. 자 그런데 보다 쉽게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 방법은 먼저 다장조를 한번 그려보죠. 다장조는 도레미파솔라시도 라고 그려지겠죠. 자 방금 그려진 단조는 가단조. 다시 말해서 A마이너 입니다. 장조의 여섯번째 음을 으뜸음으로 해서 만든 음계죠. 자 이 두 개의 음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자 차이점은 반음의 위치가 다르죠. 장조는 3,4,7,8이 반음이고 단조는 2,3,5,6이 반음입니다. 그래서 반음의 위치가 다릅니다. 그것은 으뜸은 위치가 달라졌으니 당연히 반음의 위치도 달라졌겠죠. 자 이것이 차이인데 그럼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둘 다 조표가 붙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조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음계에서 여섯번째 음을 라를 으뜸음으로써 라시도레미파솔라를 만들었으니 당연하게 반음의 위치는 다르겠지만 조표는 붙지 않겠죠. 이 두 관계를 나란한 조라고 합니다. 나란한 조는 같은 조표를 사용하는 장단조가 되겠죠. 이렇게 한다면 도라는 음이 있고 단조는 라다. 도와 라는 음정은 어떻게 되죠? 도가 위에 있고 아래에 단조가 있다면 도와 라의 음정 관계는 단삼도입니다. 물론 자리바꿈하면 장육도가 되겠죠. 일단 쉽게 도에서 단삼도 아래에 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장조의 단삼도 아래는 라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장조가 있습니다. 사장조는 사음 다시 말해 G음이 으뜸음 도가 되죠. 그러면 도에서 단삼도 아래는 라가 되고 G가 으뜸음이라면 G에서 단삼도 아래에 있는 E가 단조가 되겠죠. 그래서 E마이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단조를 찾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D마이너의 조표를 찾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D마이너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단조죠. D는 우리말로 라단조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장조를 찾는 것은 라에서 개명 라에서 단삼도 위가 도겠죠. 그러면 D에서 단삼도 위에 있는 음이 바로 장조가 되겠죠. D에서 단삼도 위는 F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F 메이저죠. F 메이저는 플래시 하나 붙는 장조입니다. 그렇다면 단삼도 아래에 있는 D마이너는 똑같이 플래시 하나 붙는 조겠죠. 그래서 이 두 관계도 마찬가지 나란한 조가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단조의 조표는 장조를 찾는 방법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신다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거 해보겠습니다. F 마이너 한번 해보겠습니다. F 마이너 F 마이너다. 마이너라고 했으니까 단조겠죠. 그러면 마이너에서는 단삼도 위에 장조가 있었다. F 에서 단삼도 위는 A 플랫이 되고 A 플랫의 조표는 시미라레. 플랫이 4개 붙는 조죠. 그러니 F 마이너도 플랫이 4개가 붙는 조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한 문제만 더 풀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 마이너. B 마이너를 보겠습니다. 자, B. B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C가 되겠죠. 그러면 B 마이너가 B음이 라가 되니까 거기서 단삼도 위가 도일 테고 B에서 단삼도 위는 D가 되겠죠. 자, D 메이저는 파 도 샵이 2개 붙는 조죠. 그러니까 B 마이너도 샵이 2개 붙는 단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 마이너가 되겠죠. 그래서 D 메이저와 B 마이너는 나란한 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장조와 단조의 관계를 이해하시고 단조를 빨리 찾는 방법을 오늘 같이 공부했습니다. 상당히 간단한 공부입니다. 자, 이 영상을 몇 번 되돌려 보시면 또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수업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